무슨 노력을 꾸미신 겁니까? 세울만 하다고 생각하시오. 국법을... 태평성세가 이어지고 있음, 택현. 독살. 검식대 독. 뭐인 내가 버젓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신의... 미리 왕자. 아니, 어? 아무리 그래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 얘기 들었는가? 왕세자의 교육방식을 따들은 자질이 된 의심입니다. 방망이 떠난 병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 이거 우리네. 이명이 돼. 그럼, 우리도 거치세? 중선마마. 아닙니다. 그두고도 믿을 수 없어. 조사 후. 한치의... 공주민이... 참 많이 웃기게 해줬던 한 거 아닙니까? 망하진 않으십니까? 웅체를 보존하소서. 곁에 머물겠습니다. 과대명상이 생겼던 소음이 있는 것은... 안됩니다. 혈억을 치료하기로 말씀드렸질 않... 내명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세자 저하께서 중궁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해보셔야 할 겁니다. 절차를 봐... 신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 신문을 해도... 왜요 거야? 영상의 일이 3일 넘었다는 건... 자, 태소영이옵니다. 방법일 것입니다. 공군이 원호 총룡하니... 못할 것도 없겠지요. 그것도 만들어내는 것이... 추국장 아니겠... 추국을 멈추세요. 짜리고 그런 짓을 해! 제가 죽인 게 아니라... 지가 못 버틴 거 그랬습니까, 내가! 전을 보인 약적기에... 독사를 의심하십니까? 이 정도는 우리 손에 있어야지요. 허거리 원인일 뿐... 그 어떤 달인일... 연관시켜서는 아니오. 용서영. 적통 승계에 반대하고... 택현이 되도록... 맞아요. 보건군은 세사. 그러니까... 후궁에서... 적당히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 두고 볼 것까지 있습니까? 왕세자 자리도 신경 끄시고... 뭐 이 새끼야? 네 모친이라도 공에서 편히 살게 하고... 필요한... 무릎 꿇고... 세사 뒤집어 나니까... 알은 바로 하셔야죠. 떼먹은 건 아니잖아요. 아, 그 눈은... 조금 더... 종학은 오고... 살 과실은 없는 것입니까? 할 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종학에서 나머지 공부하는데요. 곧 온댔습니다. 영화에 혹한 해도... 눈... 제대로 하려면... 홈옷을 입고도... 좋은 옷을 입은 자와 함께... 너... 저리 대화를 나누시니... 지금... 제일 똑똑한 건 너잖아. 가장... 전 안 된다질 않습니까? 그래도... 다 같은 전화의 자식이... 택현이 될 것 같습니까? 강도 크고이다. 귀인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 누가 보면... 저하의 모친이... 당분간은 공석으로 둘 것입니다. 결국... 또 그저 지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책임지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보건군이 세세가 됐을 때... 중공... 중공전에서... 세자... 그게 무슨 소리야? 영상대감... 중공전에서 세자 저하를 치료하는 기간... 불분명한 것이라는 의욕이 있사옵니다. 이상한 것을 보았나이다. 어찌 단언하느냐? 내 의원에서 일한지만... 저하께서 복용하신 약재가 외부여... 저하께서 사망에 이르신 것이옵니다. 까마리입니다. 저하께 약을... 듣기를 바라는 걸 그랬더니... 제가 아니라... 예... 너... 계속 날 모함한다면... 왔습니다. 예... 하셨습니까? 모든 걸 인정하지 않옵나요? 주상이 내일 국문에서도 저리 나온다면... 중공약자를 시킬 수 없게 됐어. 이게... 마마께서 원손하기자... 오긴만 좋아요. 그림도 참 잘... 베또라가... 베또... 베또... 전하께서 오늘도 와보신 겐가? 예... 분명... 죽기 전에... 무슨 모력을 꾸미신 겁니까? 책봉하시옵소서... 택현 또한 검증된 방법이 아닌... 시비라니... 영상이... 때는 병사로 결론이 났으나... 이번... 조사에... 조상이 밝히시오. 뭐? 택현... 대군들도 있어. 아무렇... 매사의 의리에 맞는 도리를 밝히는 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옵니다. 기억한 거 아닙니까? 아닌데... 골라 잡수시고... 또 천자문을 병청... 강학청 거취도... 시강원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 이젠 식당뿐 아니라... 그냥 물려받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그럼... 그래... 너에겐 황망이 떠난 형만인 것이 아니다. 하늘... 네가 궁으로 돌아와 같이... 우와... 어? 이거... 이렇게... 천연들이 우리 원손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싸웁니다. 궁이 너무 무섭사옵니다. 지금 빈궁이... 허언이라도 하고 있... 독살되었다. 벌을 받으셨습니다. 옥체를 보존하소서. 바람이 되어서... 위험해! 그쪽으로 가지 말랐잖아. 이제 배보았고... 예... 파옹. 방장 멈추세요! 서 싸웁니다. 어명 뒤... 본인입니다. 내가 책임질 것이... 어서... 그래야 원손과 대군들에게 흠집이 생기니까... 어쩔지도 모를 이릅니다. 하... 없다면... 그저... 어서 드시옵소서. 택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는가... 권력 싸움입니다. 또 있습니다. 근데 제자가... 수사총인이...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어디 독산나... 이 밤에 오인일이십니까? 소름없는... 죽어버렸습니다. 짓을 버렸는지 모르겠니? 재단실돌! 으아... 으아... 약탕을 어디서 다려는가? 무슨 소리십니까? 그러게 너무 많은 걸 알고 있... 누가... 절대... 연관시키... 영상을 계속 주시하거라. 누군이 후보에나 들겠습니까? 여기서... 음... 영상대감을 비롯해서... 적통까지 맞붙으면... 아니... 왕수자가 안되면... 엄마... 하도 안보이시길래... 누가 형제야... 눈에 뵈는게 없니? 들었냐? 왜요? 돈 떼먹고 도망간... 잘생긴 놈이... 그... 눈은... 조금 더... 부리부리하게... 아니... 코는... 성제에게 진검으로 위협을 가했으니... 펌치셨으니... 잠가서 가기 전에 얼어 죽겠습니다! 나... 자로의 마음은 같았을 거야... 대켜는... 적통이 아니... 익었습니다... 하... 역적의 숙예를 만난 나이다... 곧 나의 뜻입니다... 세자의 모체는 정리... 저리 중전만 따르는 것입니까? 예승... 결국... 세자가 중공전에 있다가 죽은 거 있으셨습니까? 책임지시하겠습니다... 채... 약죄해 주신다면 제가 대강... 중공전에서... 전혀 없었나이다... 오... 그래? 갑자기 공문이 열린다... 때로 치료를 한 것이다... 자네가 본 것도 고하시니... 약탕을 다 오리고... 약탕을 다리기 전부터 이상했사옵니다... 또한 과하면 부작용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제는 누가 주었느냐? 외부 약제를... 저하께 복용시켰습니다... 제가... 제자를 직접적으로 사망케 했다는 중... 오도전에... 폐세자를 못했던 자입니다... 왕세자의 급사가... 어디 우리 세자뿐입니까? 따! 만! 자식들이 있다는 걸 잊으셨나 봅니다... 그 아이들은... 매일 중전께서... 우리를 차지하는 걸 막지 못한 것이야... 그러면... 중전도 못 날리고... 태큰도 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크... 전... 이래야 해서 좀 먹어보거라... 응? 현미! 현미!